국군 지휘통신사령부가 평택 네트워크 교육장을 개소한 지 1년여가 됐습니다. 이론과 실습 등 효과적인 교육으로 장병들의 직무 능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택에 위치한 국군 지휘통신사령부 네트워크 교육장입니다. 강의실에 모인 장병들이 업무 관련 교육에 집중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네트워크 장비 운영에 대한 내용을 습득하는 겁니다. 이론과 실습 교육 등 경험이 풍부한 교관에게 전문 지식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3층 건물에 네트워크 교육장이 문을 연 건 1년여 전. 초급 간부의 경험을 일정 수준까지 올리고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론과 실습 교육,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원스탑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차세대 국방 광대역 통합망, 마이크로웨이브 통신망 등 야전에서 실제 운용 중인 핵심 장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 정비팀이 실습을 진행하고 교육하는 등 네트워크 통합 교육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웨이브 특수 정비팀 전 인원은 외부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임무 수행함으로써 국방 예산 절감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고 난이도의 임무 수행을 위해 최적의 팀워크와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편성된 기수는 19개, 수료 장병은 400여 명. 우수한 인력은 소프트웨어 개발 TF팀에 편성돼 통신 개선과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습니다. 군 정보통신 인재 양성에 초석으로 활용되고 있는 평택 네트워크 교육장. 변화하는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통신을 이끄는 인재 양성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혀수입니다.